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실 동작은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깨와 목이 많이 경직돼서 피로감을 느끼시는데요. 이런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더불어 날씬한 어깨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해보실게요. 이런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스타킹이나 타이즈같이 편성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밴드 중앙을 양발로 고정시키실 거예요. 밴드 양 끝은 손으로 잡으시고 허리를 곧게 세워서 앉으실게요. 양손 좌우로 길게 뻗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손목이나 팔꿈치가 꺾이지 않게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손으로 올린다는 것보다는 팔꿈치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어깨와 목 주변 근육에 더욱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으세요.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마찬가지로 손목이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게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